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자식 교통하시고 마지막 1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죽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신부집사 헌신예배는 오늘 모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송정원 집사님이 나와서 우리 기도회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오늘 신부집사 헌신예배를 위해 모신 목사님은 선한 청지기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신용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보시면 암호 같은 말이 있습니다 WWJD라는 암호 같은 말이 있는데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늦은 저녁에 함께한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또 귀한 신부안수 집사님의 헌신에 마음으로 모인 성도님들께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좀 전에 부목사님께서 그 암호가 WWJD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What would Jesus do? 라는 영어를 요약한 앞글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Jesus do? 아주 발음이 좋으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또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도 이 질문 앞에 서면 주저하게 되고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며 우리의 교회생활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원점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어떤 문제와 현실과 믿음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마다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질문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WWJD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만든 질문은 아니고요 1896년 미국에 찰스 셜턴이라는 목사님이 In His Step 이라는 책에서 질문하는 질문이 What would Jesus do? 라는 질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고전으로 불리워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으로 번역된 기독교의 오래된 고전입니다 백년도 훨씬 넘은 목회자가 그 당시에 오늘보다 오래된 그 당시에 교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질문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찰스 셜턴 목사님이 자신은 유수의 대학을 나왔고 또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목회를 하고 또 큰 교회 담임을 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어느 날 목회 회의가 들었습니다 많은 설교를 했고 교회는 규모가 점점 커져갔고 자신의 커리어는 점점 좋아졌는데 어느 순간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안일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만 왜 변화하고 있지 않는가 왜 성도들은 변화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이들은 장로로 어떤 이들은 귀한 직분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왜 성도들은 변화하고 있지 않는가 왜 늘 똑같은가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왜 다른가 교회 안에서는 은혜롭고 감동적인데 교회 밖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은 왜 은혜롭고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자신의 성도들에 좀 도전을 주고자 마치 오늘날 그 당시에 1800년도에 교회의 한 샘플을 마치 이야기처럼 소설처럼 몇 가지의 에피소드를 만들었던 책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네이먼드 제1교회의 단임 목사 맥스웰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맥스웰의 목사는 네이먼드 제1교회의 대형교회의 단임 목사였습니다 하루는 이 금요일날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목양실의 문을 여니까 10개월 전에 직장을 잃은 인쇄공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옷을 입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일자리 좀 구해줄 수 있으세요? 제 일자리 좀 구해줄 수 있으세요? 목사님은 그 순간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이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에 설교를 하는 시간에 내가 이 하찮은 가난한 연쇄공의 직장을 구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줘야 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짜증스러워서 여기에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다른 데 가서 구해보세요 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들에게 이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됐습니다 이 맥수엘 목사님은 화려한 성가대와 성도들이 가득 찬 곳에서 아주 주일의 설교가 잘 준비된 듯이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한번 성경을 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설교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주제에 In His Step이라는 그리스도를 따라 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배당으로 어제 목양실에서 쫓겨갔던 그 남성이 문을 열고 예배당 한가운데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서서 듣고 있더니 갑자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독교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고 그 발자취란 순종 믿음 사랑 그리고 본받음인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그 자리에 털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려 나갔고 며칠 후에 그 남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상황을 눈에서 보았던 이 맥스웰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설교한 대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 인 히즈 스텝을 살고 있는 성도가 없었단 말인가 심지어 나도 저 죽어가는 영혼의 일자리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돌보았던가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갑자기 누군가가 내 방에 똑똑 두드리고 일자리를 구해주라고 말했다면 그 순간 예수님이라면 설교 준비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손을 잡고 형제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형제님 추워 보이네요 잠시만 저와 함께 차를 나누시죠 그리고 전화를 돌립니다 장로님 한 청년이 왔는데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잠시 교회에 오시겠어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스토리가 소설 같은 이야기가 그 속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할 때 그 헌신에 대한 가장 큰 대답은 내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에 나는 어떤 준비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안수집사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교회를 어떻게 섬겼을까 예수님이라면 아빠의 노릇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남편으로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직장 상사로서 아니면 직장의 그런 인플로이어로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 여행이 아니라 어쩌면 위험한 여행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쉬운 예수가 아니라 어려운 예수입니다 제이슨 미켈이란 분이 Not Easy Jesus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꽃길을 걷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나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말하지 말라 예수님 안에서 이전과 같이 살 수 없고 그래서 결코 쉬운 예수는 없고 쉬운 예수는 가짜다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진짜 예수를 믿는 신앙의 선택이다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진짜 예수 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헌신 예배라고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할까 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을까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안락한 의자에서 편안한 교회 환경 속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는 쉬운 예수 편안한 신앙 안락한 교회에 편안하게 예수를 믿지만 결코 주님은 신앙은 예수는 쉽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쉽지 않다는 그 문장의 표현의 유일한 한 단어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란이 있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은 제자 훈련 잘 받고 수료받고 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닌 건 아시죠? 제가 목회할 때 제자 훈련 합시다 라고 하니까 어떤 한 장로님이 방해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을 몇 개 수료한 수료증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제자 훈련 또 받으라고요 이제 그만! Too much! That's all!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그 제자 훈련이 장로님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여러분이 받았던 그 수료증이 성경공부 수료증이 장로님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혹시 그것이 옆에 계시는 권사님이 느끼고 있나요? 우리 장로님 이번에 제자 훈련 받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번에 24주 긴 기간 동안 성경구절도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공부도 매일 빼곡하게 쓰고 간증도 앞뒤로 빽빽하게 써서 앞에 나가서 이번에 제자 훈련하는 동안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봐도 돼요? 24주 제자 훈련 받고 우리 장로님 뭐가 변화됐냐고 우리 장로님 자녀들에게 물어봐도 돼요? 우리 아빠가 24주 교육을 다 받고 환절히 딴 사람이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아 봤지만 여전히 너무 쉬운 예수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이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적인 5병 이어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사건입니다 어쩌면 이 이적 속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이 이적의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빵이 없고 굶주리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는 믿음의 기적을 보는 두 가지의 사건이 눈앞에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그리고 믿음의 상황이 두 가지가 동시에 놓여져 있는 사건이 5병 이어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것과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심플했습니다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내가 해왔던 경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선 고놈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신앙이 우리 마음을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믿음의 생각이 나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안 된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것으로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보다 더 훨씬 대단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삶의 많은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경험과 생각으로 내 인생을 풀어낸 것이 아니라 나의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로 그 문제가 풀어지는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 나의 보잘것 같은 이 겨자씨 같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연약한 삶의 문제들 막막한 일들이 내가 돌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작은 믿음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유시논자였던 철학자 키에르 케고루는 컨셉 오브 페이스 신앙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진정한 그리스오인이 되기 위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신성한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은 신성한 명령에 대한 순종 믿음은 최고의 열정 믿음은 개시의 수용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좀 어려운 표현이 철학적인 표현이죠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압도당해서 현실에 휩싸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믿음 그 헛된 믿음 연약한 믿음 바람에 겨워같이 흔들리는 믿음 그것이 그의 믿음이고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믿음의 두 사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과 행동과 결정과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질문해야 될 질문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수백 번 해보십시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내가 주저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수백 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쨌을까? 그렇게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현실을 덮고 믿음으로 점점점점 나를 기울러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수학 문제를 풀기 힘들면 항상 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답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대입해 보는 거죠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남긴 것 중에 백문일답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백가지 질문 중에 유일한 답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제가 김중곤 목사님이 마지막 장례식장이 너무나도 도전적이었습니다 CCC에서 은혜를 받았고 보금을 들었던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 운집해서 CCC의 원로였던 김중곤 목사님을 하는데 모두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백문일답을 장례식장에 외치는 것입니다 거기 장례식장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둠의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런 장례는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사실은 김중곤 목사님이 부응해할 때 한다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인데 그분이 이제는 떠나고 남은 제자들 믿음의 형제들이 다시금 백문일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외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하는 잔양처럼 정말 이 잔양을 믿으세요? 예수 따라가 복음 순종하면 환하기는 뭐요? 환할 일만 많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오병이의 사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해야 할 만큼 중요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으로 본다면 그 3년에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고난의 시간 십자가로 향하는 그 1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오병이의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는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더 디테일한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명이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갈릴리 디베라에서 많은 병자들을 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디베라 바다 언덕 한 곳에 앉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고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입니다 질병과 고통이 많은 현실 해는 저물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종말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텅빈 엠프티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명절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점점 가게 문도 열지 않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절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사되 내가 무리를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사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 가며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저들에 대한 안타까운 극률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미 3월 동안 부흥집회가 너무 뜨겁게 진행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생각이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끼를 먹었냐면 하루에 두 끼를 먹었습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서 아침을 먹고 저녁 5시 기간에 정룍을 먹는데 이 오후 3시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아침을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고 밥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5천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에게 빵을 사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빵 사올 데가 없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 빵집도 문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빵집이 있어도 살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개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상황 오병희의 사건은 결론적으로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절을 남긴 너무 부유한 이야기 같지만 그 앞에는 철저하게 빈약한 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받고 질병에 휩싸인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 저물어가는 시간과 기회들 그리고 굶주린 배들 빵도 없고 돈도 없는 마치 우리가 처음 이민 올 때와 같습니다 처음 이민 가방 들고 미국 올 때 아무것도 없이 빈들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묻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정말 생각도 없는 사람 같죠 예수님은 생각도 없이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가지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예수님은 몰랐어요 예수님도 계산기를 못 두드려봤어요 예수님도 합리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세상 물적 몰라서 그냥 오로지 믿음만 바라보고 가는 분이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그 의도를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아 어디서 사서 이 많은 사람 우리가 먹여볼까 먹여볼까 빌립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이 빈들에서 빌립은 어떤 선택과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 현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도 알고 있고 아픔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빌립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곤고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함이 있습니다 또 관계의 빈곤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왜 주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문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적이 있죠 자신의 백세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것을 실패하지 않고 재단의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때 하늘에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시험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귀찮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현실에 기울러지는지 믿음에 기울러지는지 우리에게 묻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이 믿음의 상황이 현실의 상황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합리적으로 계산했던 빌립이죠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그 순식간에 계산이 떠오릅니다 5천명을 먹이는데 빵이 얼마고 계산을 해보니까 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가장 쉬운 방법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자로 재보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가 나의 경험치로 그것을 잣대를 대어보는 것입니다 대어보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눈이 아닌 합리적인 생각이죠 또 다른 사람은 의심하고 부정하는 안드레입니다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잘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잘한 일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발견했다는 것이고 없는 중에 다 없는데 그래도 가지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발견해서 예수님 예 아이 보세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있네요 그런데요 이걸 뭘 하겠습니까 이걸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진짜 그럴까 진짜 그 일이 일어날까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진짜 그럴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 그 믿음 좋은 집사님에게는 일어나지만 내게도 일어날까 그건 좋은 간증 많이 하는 은혜 많은 분들에게 저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한 분들에게 일어나지만 오늘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일어날까 의심하는 마음이죠 안드레는 어쩌면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괜찮겠습니까가 아니라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가져왔죠 이것으로 무엇이 충분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있는 것을 내어 놓았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것도 용기입니다 내가 도시락을 혼자 다 먹어도 되는데 안드레가 그거 좀 줘볼래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그냥 한번 드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 없는 소년의 도시락에 손을 얹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나눠주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기는 역사를 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루는 오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니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축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염려 안 하시죠? 안 해요? 그냥 오늘만 살죠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만 내일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뭐 먹지부터 내일 뭐 입지 내일 뭐 하지 그 염려가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염려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과 피스는 내 안에서 염려를 몰아낼 때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선한청지교회에서 사역을 섬기고 설교 사역을 섬기고 있지만 한 1년 반 전만 해도 제가 한교회 단임 목사였습니다 제가 단임 목사를 내려놓을 때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단임 목사를 내려놓고 잠깐 나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세요 우리 김 목사님이 뭐 먹고 살려고 웬만하면 교회 붙어있지 웬만하면 붙어있지 교회가 뭐 별시러운 교회가 있는 줄 아냐 좀 장로님들이 힘들게 하고 교회가 힘들어도 한번 견뎌보라고 저한테 여러 번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나이가 한차 버리니까 아이고 심 목사야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러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용기인지 내려놓게 됐어요 지난 1년 6개월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시고 은해주시고 하신 목사님 오랜만에 저를 보시더니 목회를 안 하니까 얼굴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피검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할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나도 높아가지고 항상 고지혈증 약을 먹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는데 1년 반 동안 피검사를 하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목회를 그만두니까 이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참 힘든 일이었구나 제가 제 아내랑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5년치 피검사를 다 비교해 봤습니다 2년씩 2년마다 1년 반마다 피검사 하잖아요 그런데 목회 안 하고 2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 너무 피검사가 깨끗 할렐루야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피검사가 좋지 않더라도 목회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에 또 청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랜만에 목사님 보고 싶어서 냉큼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살아계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워낙 목사님이 골골 하셔가지고 살아계신가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목사님 저를 말리셨잖아요 잘 먹고 잘 산다고 보여주려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돌아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머무고 살지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 수 없는 많은 오병 이해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오병 이하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가 현실을 바라보면 빈들이고 점으로 가고 기회와 시간은 없어지고 빵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임 목회하면서 잔 목회가 힘들 때마다 자주 새벽마다 울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과 304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의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이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송과 다 합해져서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봄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3절 찬양합니다 내가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목해가 힘들고 삶이 힘들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이 찬양이 저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이 찬양을 지었던 스코틀랜드의 프렌시스 라이트 목사님이란 분이 지었는데 이 라이트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에 자랐고 참 고생해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원래는 의사가 되려고 했다가 소명을 받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15년 그의 나이 2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 유명한 목사로 목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삼기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고 작은 교회를 심우하고 있다가 어느 날 어촌에 조그마한 교회 뱃사람 험악한 뱃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 25년을 목회했습니다 작은 어촌마을에 있는 어부들이 많은 거칠고 우락부락한 어부들이 많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생활도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았고 교회 안에는 수많은 분쟁과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여 나는 내 십자가를 졌나이다 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며 지었던 찬송이 바로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는 찬송입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합리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현실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실제로 아마존에 보면 WWJD를 아마존 물품에 치면요 팔찌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신 분은 그 팔찌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오느라 그 팔찌를 가져왔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 목사님한테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들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얼마 하지 않은데 그걸 팔찌를 제가 한 한 달을 찬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WWJD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미국 공항에 있다가 어떤 백인분이 똑같은 팔찌를 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인사보다는 허그라면서 What would Jesus do? 그분도 그걸 차고 있는 거예요 왜 차고 있냐니까 자기는 부동산업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렌지 카운티로 이제 물건을 팔러 텍사스에서 왔는데 사실 날마다 이걸 내가 비즈니스 하는 현장에서 WWJD의 이 암호를 보면서 내가 이 물건을 팔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니까 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 같은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우리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죠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작은 것 주님께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건 내어드릴 뿐입니다 주님 저는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있는 것 드릴게요 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유튜브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치면 노래 하나가 뜹니다 노래 하나가 이 남성 중창인데 유엔젤스 보이스라는 분이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로 노래를 만드는데 집에 갈 때 꼭 차 안에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치면 노래가 뜨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삶의 순간마다 드리는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알고 싶고 그렇게 살기 원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은 변화되니 자유와 안식과 사랑의 땅으로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죽게 들이세 하나님은 원하신다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꿈이 아니야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 뜻대로 우린 그렇게 살 수 있어 모든 사람 위에 생명 주신 그 사랑 우리를 깨우세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구절에 마음이 움찔움찔했어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또 듣고 그리고 그거를 순종하는 것 그 삶이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섬김을 하시는 우리 시무 안수 집사님들의 삶의 질문이 되고 귀한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고 교회 일꾼이 돼도 예수님이라면 그 직군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섬김을 어떻게 했을까 묻고 듣고 순종하시는 귀한 시무 안수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을